이것도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서 마치고 오세요. 마치고 오십니다. 세 문제. 여기는 오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틀린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 뭐 깊이 있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 틀린 지문 한번 볼까 오른쪽 37페이지 가면은 어디가 왜 틀렸다 이걸 보면은 오른 지문 한번 쭉 읽고 복습하신대.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정비사업의 종류가 몇 개 있지? 달동네에 있고 아랫동네에 있고 그 아랫동네에 있죠. 달동네 이거 얘 딱 나오면 달동네 자 주관계기선사업은 기반세력이 양호하대 X 그래야지 자 일단 여기 나오는 순간 X 하시고 노블량 건물이 밀집됐대 양호 밀집 나오면 재건축이죠 네 이건 틀렸어. 그럼 여기는 자 달동네니까 누가 있어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다 맞나요? 기반세력이 극히 열악하다 극히 열악하다 자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과도하게 밀집 이거 나오면 그냥 달동네니까 주관계기선사업입니다 라고 대답하신대 따라서 정비사업의 종류로 구별하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100% 맞춰야 돼요 이거 지금 와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쉽게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구성해서 내요 용어정위에서 정비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특징들을 물어볼 수 있어 이건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밑을 구워야지 도전법만 쓰는 용어 중에서 토지등소재가 있죠 그죠 그럼 토지등소재가 원래 주관계기선사업하고 재개발은 몇 명이지? 세 명이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해 그런데 여기는 재건축을 물어보는 거죠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지상권자 포함이야? 제외야? 싸닥이 팍 쳐버려 그리고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위를 합쳐야 돼 그래서 한 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는 건축물 및 그래야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래야 돼 부속 토지 소유자 자 이 한 명이 토지등소재가 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고 자 다음에 3번 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의설을 밑줄 그 보세요 공동이용의설 자 놀이터 있나요? 마을에 간 있죠? 공동작업소 자 놀마공탁 놀마공탁까지는 분위기 좋았지 어린이집도 들어가나? 들어가지 경로당 들어가죠 여기까지는 딱 끊어야 돼 여기까지만 들어가지 더 가면 안 돼 여기 있는 공원광장공동구 공용주차장 얘네는 정비기반설이야 써요 정비기반시설 제발 좀 나와줘라 맞춰줄게 이렇게 해야 돼 두 번 나왔어 이거 용어정에서 나오는 거야 용어정에는 무조건 다 맞춰야 돼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간단하게 하네 그냥 자 공동이용의설이 아닌 걸 찾아보세요 라고 나거나 또 기반설이 아닌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놀마공탁 등 노유자 시설은 공동이용시설 나머지는 전부 다 정비기반설이 되는 거야 이게 자 4번 가볼게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기거든 동그라미 쳐야지 자 도정법에서 나오는 정비기본계 자 수립권자 5명인가 5명 맞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까지 들어가죠 그죠 군수 없어 5명 자 수립단위가 잘못됐다 그래야지 몇 년 단위지 10년 단위로 수립해 10년 뒤에 보수를 쫙 그리는 계획이야 그리고 타당수험토도 해야 됩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이거는 수립단위가 잘못됐네 수립단위만 바꿔 자 20년 단위가 아니라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하신대 자 5번 가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걸 끌고 내려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유형이 약간 바뀌었는데 자 뭐라고 썼냐면 국장은 이렇게 나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기획에 대해서 5년마다 5년마다 타당수험토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기획에 반영하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문을 봤을 때 학생들이 기본기획 물어보지 그렇지 그러면 타당수험토를 외웠잖아 흥분을 한단 말이야 동그라미 쳐 안쳐 그 가능성이 높아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기본기획은 국장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수립권회가 될 수 없지 5명이 나와야 돼 5명 자 5명이 나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국장이 갖고 있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기본기획이 아닙니다 따라서 X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가 하는지도 봐야 되고 5년마다 하는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랑 단위를 보는 거야 그래서 타당수험토를 5년마다 하는 게 맞지만 주체가 잘못됐다 여기 앞에 있는 걸 5명으로 바꾸면 돼요 따라서 틀렸다고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작성기준과 방법은 지침이야 지침인데 이걸 특별시장관이시니 어떻게 정해 이게 누가 정하지? 국장 이렇게 해서 가볍게 기본적인 내용만 보세요 자 7번 갑니다 안전진단 요청에 동그라미를 쳐볼까 토지 등소가 요청할 수 있지 그때 뭘 갖고 들어가야 돼? 바깥에 다르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동의서 갖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거 잘못됐잖아 10명 중에 1명 이상이야 얼마 이상? 10분의 1 그렇지 단순히 외워보래요 그냥 이거는 물어보면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요청할 때는 동의서가 들어가는데 그 동의 요건이 토지 등소가 얼마?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잠깐만 시험 때까지만 외우고 있어 그러면 돼요 요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자 8번은 더 쉬워요 이게 뭐냐면 정비기 이방권이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이 있지 비용 비용 나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청한 자한테 요청했으면 요청한 자가 필요해 있어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에 9번 한번 가보자 자 9번 여러분 이거 행위제한 물어봐요 그럼 정비구에서 물건 쌓기 있지? 몇 개월 이상? 그럼 14일 동안 물건 쌓으면 허가 안 받아도 되지? X 그래서 허가를 받는 기간은 1개월 이상부터 자 1개월 이상이라고 써 놓으면 되지 기본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10번 가볼까요? 자 정비구간에서 농산물의 생산이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밑줄 요거 0.5초 걸리나? 0.5초 철거하는데 0.5초 걸리잖아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렇게 대화를 한대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서 이런 거 나오면 0.5초 태비장 이런 거 전부 다 0.5초야 이런 것들은 0.5초밖에 안 걸리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됐고 요거 한번 가볼까? 요거는 해제입니다 밑줄 그세요 의무적 해제 정비구역 등을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돼 누가 하죠? 재개발은 조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토지중석을 할 수 있나 없나 둘 다 가능해 그럼 토지중석 한다는 얘기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 필요 없지 조합도 필요 없지 곧바로 사업시행계 인가 신청하면 되지 몇 년이 이거 5년이잖아 5년 4년 싸다기 딱 쳐 5년이 된 날까지 사업시행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거 나와야 돼 그때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외우셔야 돼 이거 추진위원회가 주인공이면 몇 년이지? 2년 조합이 주인공이면 3년 예정 1 나오면 3년이잖아 세 글자니까 됐죠? 다섯 개 숫자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은 한 문제로 구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해제 사유를 꼭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이건 숫자가 답이야 정확히 숫자 정리하시고 자 한 잔 넘기세요 39페이지 가볼까? 오른 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보시면 틀린 거 한번 보세요 39페이지 여러분 1번 지문은 뭐냐면 사업시행 방식이야 사업시행 방법 그럼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몇 가지 방법으로 사업할 수 있죠? 네 가지 현지개량 방법 할 수 있지 두 번째 수용 방법 세 번째는 환지 네 번째는 관리처분계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데 혼용해서 할 수 있나? 대신에 여러분 관리처분계에 나오면요 요거 싸다기 딱 쳐야 돼 이건 결론 빨리 내려야 돼 지금 자 오피스텔 건설할 수 없지? 공급 안 돼요 주택, 부대, 복리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는 적이 무슨 사업이야? 재건축이 나와야 돼 재건축 여기는 준상이 맞지? 준주거제거 상업적은 준상이 형 제 사춘형 100분의 30 이하로만 공급될 수 있다 나와야 돼 따라서 이거 X 하시고 자 이번 질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건도 우리가 기억을 꼭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자 원래 이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자 우리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한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필요한 거 필요 없나? 달동네 사업할 때 동의 받아야 되죠? 자 토지동소자 3분의 이상 동의 필요하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돼 근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소자의 얼마래 지금? 3분의 1이면 2분의 2한가? 네 맞아 2분의 2하니까 이때는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X지 세입자 동의 절차 거치지? 안이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걸 낸 거야 지금 지문으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건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기억을 좀 하셔야 돼 3분의 1을 외우면 안 돼 이거? 기준점이 2분의 1 이하에 해당되니까 그러셔야 돼 반이 안 된대요 세입자가 그러면 세입자 동의 절차 안 거쳐서 됩니다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동의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생장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소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건 안 되고요 이거는 바꾸세요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사업일 때 가능합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일 때는 조합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소가 시행할 수도 있지 그치? 물론 이때는 20인 미만 써놔야지 20인 미만일 때 가능하다 미만일 때 따라서 밑에 있는 지문이 딱 틀렸다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재개발 맞습니까? 토지동소가 30인이면 토지동소가 시행 못하지 이건 20인 미만일 때 되지 따라서 틀렸다가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야 지금 이게 3번하고 4번이 기출은 반복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의 원리를 알면 이것도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오른쪽 가볼게 5번 가볼까 5번 이거 외원도 한번 보자 조합을 설립할 때 선행적으로 구성하는 기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포함 추진위원회 다섯 글자 맞지? 몇 명? 다섯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토지동소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았어 구성했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도정법에서 인가권자가 나오거나 승인권자가 나와 무조건 누구 나와야 돼? 그럼 시장훈수등한테 승인받아야 돼 인가 받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 시장훈수등 이렇게 나와야 되고 추진위원회는 구성이니까 이건 승인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인가는 조합일 때 인가 받는 거고 추진위원회는 구성 승인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 시장훈수등으로 바꿔서 정리하면 이게 틀렸다가 나오는 거지 도전법은 여러분 행정청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인가권자 승인권자 100% 시장훈수등이야 다른 자랑 무조건 싸대기 치는 거야 X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는 승인을 받는 거고 그럼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 받은 다음에 뭐 하러 가야 돼? 인가 받으러 가야지 그때 뭐가 필요해? 동의서가 필요한 거야 이 동의서가 엄청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요건은 조용하네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1, 2, 3, 4 이렇게 외웠잖아 1, 2, 3, 4 4분의 3 플러스 얼마? 2분의 1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주택단지 안에서 할 때는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요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됐다 그러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외우셨지? 됐어 6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공포에서 구두 나오면 싸다 기쳐 그냥 동의서를 무슨 구두로 받아? 문서로 받아야 문서 서면으로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괜찮은 문제인데 요거 7번 자 추진위원회는 토지금소자 수가 200인인 경우 그럼 여기에 지금 이걸 안 보고요 이거를 보게 돼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 200인이다 그럼 나 공부했어 100인을 초과했어 100명을 넘었어 그러면 이사의 수를 몇 명 이상으로 둬야 된다 5명 이상 근데 추진위원회 때문에 틀린 거야 조합일 때 해당되는 거야 여러분 추진위원회는 이사가 없죠 그래서 요걸 조합으로 바꿔야 돼 조합으로 나왔다면 이건 맞는 거야 그래서 조합일 때 해당되는 거지 추진위원회는 그냥 감사만 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사는 무조건 어디에만 있어 조합에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민대표회 없지 그지 추진위는 없지 거기에 이사 나오면 무조건 싸다 기치는 거야 오로지 어디에만 집행기구인 조합에만 두는 거야 그래서 이 집은 조심해요 이거 이게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올해 아주 킬로 문항 같은 거 많이 나오진 않을 거고 이렇게 살짝 바꿔서 소속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난이도로는 어렵진 않은데 헷갈리는 거지 어디서 봤지 이러다가 틀리는 거야 내용은 맞는데 소속이 잘못됐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높아요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자 다음에 내려가서 8번 내려가 볼까 조합의 이사는 같은 목적의 정비사로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인을 겸할 수 없다 그래야지 겸직 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없다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 볼게요 9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임원이 중간에 결격사에 대한다면 당연히 퇴임하겠지 논점 아니야 퇴임 전에 동감을 취해야 돼 1년 내내 엄청 했어 우리가 여러분 퇴임 전에 관여하는 이유는 유효죠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 틀린 부분을 찾아내면 돼 유효라고 강조한 거야 됐고 자 이거 또 나왔네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기억 시은 감사 나와야죠 감사 안 나오면 다 틀린 거야 감사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린다 이사 나왔으니까 엑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기계식으로 풀어야지 뭐 자 11번 갈게요 자 사업시행계획서 동그라미 엄청 중요한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 엄청 중요한 계획이다 이걸 의결한대 총회 소집한대 직접 출소는 요건 100분의 10이야 20이야 그럼 이거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소해야 돼 이것도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자 이렇게 해서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지 자 일단 두 개 여기 있지 그치 그럼 창립총회 한번 써봐 창립총회 자 창립총회 할 때도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소해야 되고 하나 더 쓸까 전비사업비 변경 전비사업비 머니 중요합니다 전비사업비 변경 이거 나오면 이 네 개는 100분의 10이에요 100분의 20이야 100분의 20 이상이에요 답 걸리게 돼 있어 지문 중에 하나가 정리하셔야 돼요 올해 끝내고 나가셔야 돼 내년에는 하나가 더 추가 돼 양이 많아지는 거야 정신건강이 안 좋아 이게 자 12번 조합의 이사는 이사는 임원이잖아 그치 대연에서 해임될 수 없지 그치 왜냐하면 대연에서 임원 선임 해임은 대행할 수 없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임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없다로 하셔야 될 거예요 없다로 하셔야 되고 자 이건 어때요 13번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누구하고 누구죠 써야지 이사감사 두 명은 대연될 수 있나 없나 없다 두 명은 못 따라간다 그랬죠 그죠 없다로 하셔야 돼 없다 그러면 조합장만 대연될 수 있나 그렇지 가서 의장해야 되니까 조합장만 대연될 수 있고 이사감사는 대연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그럼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감사는 대연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감사는 대연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결국은 이사감사 두 명만 대연될 수 없 없다라는 얘기지 됐어 정리하시고 자 한 장 넘겨볼까 41페이지 한번 가보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40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이해해서 간단히 하세요 자 조합서를 윙가호 시장호수 등이 토이텍 공사 등을 시엔제로 지정했대 여기까지 읽으면 느낌 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엔자가 바뀐 거야 지금 자 원칙은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다가 조합이 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사기가 발생했어 중간에 시엔자 변경할 수 있지 공공으로 바꿀 수 있지 자 시장호수 등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럼 시엔자 중간에 바뀌었으면 이 조합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자동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시엔자 바뀌었다고 지정고시 하겠지 지정고시 한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고시일 다음 날이 없어서 틀린 거야 한 방에 끝내야 돼 딱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취소 앞에는 이 세 글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다음 날 빼고 낸다는 말을 그러면 X 하는 거야 다음 날 자동적으로 조합서를 윙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됩니다 됐고 자 이거 준상형 나왔다 준상형 자 보세요 재건축 사업 일단 동그라미 쳐볼게 재건축 사업 할 때는 오피스텔 공급할 수 있나? 가능하지? 어디? 준상이 에서만 그래야 돼 외의 지역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두 군데 지역에서만 건설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상한선이 있지 그치?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규모로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숫자까지 마무리하시면 돼 어디가 왜 틀렸다만 아시면 돼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에 41페이지 가볼까? 사업 시행객은 그냥 편하게 봐요 편하게 눈에 힘 빼고 봐도 돼 잘 안 나와 이거 관리 처분계기 중요한 거지 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일단 1번에 가면 재건축 사업에다 일단 동그라미를 쳐볼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화로 합시다 대화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객서 작성하는데 여러분 재건축 사업할 때는 임대 혜택 건설합니까? 안 하죠 임대 혜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없지 틀렸잖아 유일하게 임대 혜택 포함시킬 필요 없는 사업이 재건축이야 그건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뭘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계획은 포함시킬 필요 없지 거기는 어차피 소형으로 다 들어가니까 85조각 메타 이하의 주택을 지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달동래 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거 두 개만 정리하면 돼 내용 중에서 그러면 이건 한 번 나왔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물어볼 수 있지 그럴 때는 이걸 바꿔야지 어떤 주택?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걸 포함시켜야 한다는 맥스가 되는 거야 두 개 됐고 이거는 여러분들 재개발에 똥갈밀 쳐요 재개발이면 상가나 공장 들어가나? 상가나 공장을 대상으로 사업할 때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특히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을 한대 그러면 부도에 관한 수는 높은 거야 여기까지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사업비를 인가권자인 시장원수 등이 인가할 때 사업비를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어 금액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읽을 때 지정개발자 이렇게 하잖아 지정 이렇게 이자 보인단 말이야 지3이 아니다니까 지금 그래서 읽으면서 딱 한 방에 숫자 정리하세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도 기억이 납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 30 나오면 똥갈밀 치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는 여기 지정개발자는 분명히 준단 말이야 읽으면 이자 보이지 그지 지정개발자 이런 식으로 몇 번만 연습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자 3번 내려가 볼까 3번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전도만 보시면 돼 여러분 국가는 이렇게 나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임시 여기 동그라미 쳐봐봐 임시 거주의설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 들어갈 때 시행자가 철거를 해야 돼요 거기에 소유자는 임차권자가 있어요 나가서 살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줘야지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국가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겠다고 신청 들어갔어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지 이미 제3자 매매를 체결했대 그럼 제3자한테 우선권 있는 거 맞지 사융시청 거절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이거 문제 잘 나와 제3자가 우선권 갖고 있으면 사융시청 들어와도 그 이후에 들어갔으니까 사융시청을 거절할 수 있다로 하셔야 돼 정리하시고 4번도 한번 연결되는 거니까 볼게요 시행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서 개인의 동그라미 쳐봐 여러분 개인의 이슬을 일시 사용할 수 있나? 가능하지? 돈 주고 써야지 돈 주고 써야 돼 여러분 무상이라고 하는 거에 면제되는 거 있죠 이거는 두 명일 때만 면제야 국가하고 지자체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만 면제예요 나머지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닌 자는 전부 다 돈 내고 써야 돼 그럼 이건 틀린 부분이 나오지 현재 누가 갖고 있는 이슬이에요? 개인이 갖고 있는 이슬을 임시거주에서 사용하겠다 돈 받지 마세요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야 말이 안 돼 이때는 손실보상 하얀다라고 나와야 돼 보상금 주고 써야 돼 그러면 여기 앞에 누가 나오면 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나왔다면 옳은 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면 돼 됐고 5번 내려가 볼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에는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자 보세요 동그라미 두 개 쳐봐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급의 동그라미를 쳐봐 해밍을 수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여러분 공급이 뭐죠? 공급? 분양이에요 분양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분양해주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거 틀렸다 그래야지 관리처분계 그래서 앞에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이거는 개념을 물어보는 좋은 문제지 이거는 말짱난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야 근데 만약에 정비 기반 이설을 새로 설치해야 된다 뭔가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뭔가 건설해야 된다 뭔가 배치해야 된다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무슨 계획이 맞아? 사업 시행 계획이 맞아 설치 배치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하는 것이고 분양은 공급은 무슨 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계에 따라 공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장 가서 43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쉬죠 관리처분계 자 틀린 거 관리처분계는 100% 나오는 거야 특히 1번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 자 보세요 자 지금 관리처분계 나온다는 것은 뭐가 확정됐지? 아니지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고시가 떨어졌지 그 다음에는 시행자가 뭐여야 돼요?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통제하고 우리가 통제하고 일관심에 공급하잖아 그 기관을 써놓은 거야 지금 그럼 지금 뭐가 확정됐어? 그렇지 그럼 사업 시행계에 인가고시가 떨어졌잖아 그러면 이 기관이 맞나 봐야지 120일 이내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밑줄 어디가 틀렸는지 잘 봐야 돼 이거 자 120일 이내 개별적으로 통지도 하고 일관심에 공급하는 거 맞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틀린 부분이 뭐가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면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이 있지 갑돌이가 3억 더 내셔야 됩니다 을순이가 5억 더 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건 공고하는 상 아니에요 통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얘기해 120일은 맞다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가 되지만 그 대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됐어 자 갑돌이가 5억 더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걸 뭐하러 공고를 합니까? 이걸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없잖아 얘는 자 뭐하고 끝내야 돼? 통지까지만 하는 거야 공고는 안 하는 대상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공고는 대상이 공고하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의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등은 통지도 하고 공고도 하는 게 맞지만 이분이 얼마짜리 아파트를 받을 것이며 얼마의 부담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통제하고 끝내야 되지 일간심으로 공고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그렇게 됩니다 키워드 하시고 올해는 이 숫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분양 통제하고 공고하는 기간 며칠? 120일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가로 넣기로 많이 나와 자 이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입해서 자 인가권자 누구? 자 도전법 무조건 시장금 소득 맞지 그치? 자 인가 받아야 되고 중지한데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 100% 인가 받아야 돼 이거 신고나 무조건 X야 다시요 중지하거나 뭐 할 때 폐지한다고 나올 때 무조건 100% 뭐 해야 돼? 인가 받아야 돼 자 이건 신고하는 상 없어 자 이런 것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보셔야 돼 자 됐고 3번 내려가 보자 여러분 분양 설계 나왔어요 분양 설계는 누구한테 주는 물량 확보하는 거지? 자 일단 조합원들한테 주는 물량을 먼저 확보하는 게 분양 설계 맞지? 그러면 기준점이 이때가 아니지 분양 신청받아서 맨 마지막 날 최종 몇 명이 나왔다가 신청되죠? 확정되잖아 자 분양 신청 기간 기간이 만료되는 날 만료되는 날에 맨 마지막 날에 몇 명 최종적으로 신청했다가 나오죠? 그때 기준으로 삼는 게 분양 설계야 따라서 사업 시행계 인가 신청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분양 신청 기간이 뭐가 되는 날? 만료되는 날 맨 마지막에 총 몇 명 나왔다가 나오거든 그때 그 물량을 빼서 조합원들한테 우선 물량 해주겠다 분양해주겠다가 결정되는 거야 그걸 분양 설계라 그래 됐고 자 그러면 4번 가면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에서 지상권자 동그라미를 쳐봐 여러분 지상권자는 분양해줘요 안 해줘요?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야 토지 등 소자는 포함이 되지 그러나 분양 대상에서는 뭐 한다? 제외한다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자 5번 같은 경우도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 이 글자를 진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자 뭐라고 써있냐면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느냐는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이나 토지를 공유하고 있대 공동소유하고 있대 그러면 소유자 수만큼 공급하는 거 아니죠? 공유는 하나잖아 1주택만 줘야지 주택 하나만 줍니다 잘 나와요 시험에 1주택만 공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6번도 가볼까 자 계산차고 오기 누락 이렇게 나와 자 이건 단순 오타 수정하는 거예요 자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에 불이익을 반자가 있는 경우에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지 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이거는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신고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인가를 받아야 돼 이게 신고가 되려면 단순 정정으로 인해서 오타 수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반자가 없을 때 아무도 불이익을 반자가 없을 때만 신고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불이익을 반자가 있으면 그때는 규제가 강화돼서 이렇게 나와야지 뭘 받아야 한다? 인가 정리하시고 자 7번 가면은 관리처분 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을 명세해서 자 종전 주택의 전용 면적이 60을 넘지 않았대 자 2주택 공급할 수 없대 가능해요 왜냐하면 면적이 소규모를 하더라도 종전 가격이 나오면 이 가격의 범위 내에서 1주택 더 줄 수 있지 그치 내가 갖고 있는 게 60이 안 돼 전용 면적이 근데 15억이 나왔어 가격 평가했더니 그럼 10억짜리 하나 5억짜리 하나 줄 수 있나 없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2주택 공급할 수 있다로 하셔야 돼 기준점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면적이 안 맞아도 가격이 충족되면 가격이 충족되면 2주택 공급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가격이 충족이 안 돼 근데 평수가 넓어 2주택 공급할 수 있지 따라서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되는 거야 자 면적이 맞거나 또는 가격이 맞으면 돼 둘 중에 하나 맞으면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8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건 낯선 지문일 수도 있어 자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요구해요 그 밑줄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거야 조합원들이 시행자가 작성한 이 관리처분계획이 타당합니까 자 제3회 전문계인한테 의뢰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지 그럴 때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얘 따라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요 앞에 있는 게 얼마 이상이 요구하면 아 5분의 1 맞네 5분의 1 자 맞아 그러면 신청 있잖아 지금 그러면 요거 몇일이내 왜 15일이지 자 보세요 여기 여기 써있잖아 15일이잖아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틀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다 써있구만 그냥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잖아 이렇게 하면 5분의 1 맞지 합치면 15일 나오잖아 그럼 두 번 써먹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 돼 근데 새로 막 외우려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완벽한 정리가 되는 거야 이거 잘 나와 이거 생각보다 근데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정리해서 접근하면 금방 문제 풀 수 있지 됐고 자 오른쪽 가보자 자 9번 가보자 9번 아 요건 뭐 우리가 딱 보자마자 이렇게 느껴야 돼요 자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 동그라미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어 그러면 요거는 태산도 움직인다 이렇게 써야 돼 모두 움직인다고? 어 태산도 움직인다 전원의 동의하면 태산도 움직인다 따라서 자 전원의 동의하면 법령상 정해진 관리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태산도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이따로 끝나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렇게 정리하시고 느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됐고 자 10번은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이야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야 맞아요 조합이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했죠 요청했대 자 그럼 국장이 우선에서 인수해야 된다면 틀렸지 우선인수는 무조건 지자체장이야 써야 돼 시 도디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인수해야 됩니다 잘 나와요 이거 토이텍 공사 등 나와도 안 돼 우선인수자는 지자체장이 돼야 돼 무조건 자 시 도디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에서 인수 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는 정비구에서 면적이 100제간미터 이거 맞나 보자 100제간미터 토지를 소유한 자 근데 건물을 소유하지는 않았대 아 그러면 자 요게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반가구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화해서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키워드가 뒤에 있는 게 앞에 있어 요청의 주체가 맞나 봐야 돼 그렇지 요거는 여러분들 구토사건으로 외워야 돼 구토사건 암기코드 자 구토사건이야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자 이 구가 뭐냐면 90제간미터 미만의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기 규모가 잘못됐지 그치 그럼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요게 뭐가 돼야 돼 90제간미터 미만인 사람이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또는 또는 요게 40제간미터 미만의 건물만 소유한 사람 있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 요거 한번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거 나올 때 됐다 그치 40제간미터 미만의 건물층물을 소유한 사람 요청하면 이걸 50으로 하면 또 X가 되지 왜냐면 건물만 소유한 사람 얼마 미만? 40 미만 그걸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게 구토사건 둘 중에 한 명이 해당되는 자가 요청하면 방가와 아파트로 전화해서 공급 하에 한다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시면 돼 요거는 좀 별표 좀 할까? 요런 게 최근에 많이 나와 꼭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안 보고 들어가면 낯설어 낯설면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못 풀어요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12번 가볼게요 여러분 그냥 이거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국가하고 지하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죠 요게 무슨 주택이지? 방가와 아파트 맞지 그치? 이거를 공급받는 제 값돌이가 그럼 이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렇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토지는 뭐에 쓰는 거야? 임대하는 거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공급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분양비용이 공급하는 비용에 전부를 융자할 수 있나 없나 왜 못하겠어 전부 일부 다 융자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자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게 이 주택이거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니까 전부 내 일부를 뭐 하는 거예요? 뭐? 보조가 아니야 융자하는 거야 빌려주는 거야 이자 받고 전부를 융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13번 가볼까? 여러분 관리처분계에 인과고시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철거하는 거 맞지 그치? 철거 그럼 철거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철거하기 전에 사람들 내보내야지 살고 있으면 철거 못하잖아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 자 여기다 별표해야 돼 시행자한테 동의받은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사람 또 한 명 이 두 명은 나갈 필요 없죠 그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그래야지 이 두 명 빼고 나머지만 다 나가는 거야 그럼 시행자한테 동의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존치하는 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 이 사람 한 명이랑 하나 더 써놔 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이 두 명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용 못하지 나머지가 뭐가 중요해? 두 명만 기억해 자 첫 번째 누구의 동의받은 사람? 시행자 두 번째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 그 두 명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나갈 필요 없다 정리하시고 내려갑니다 아 이거 중요하네 14번 이런 준공인과에 따라서 정비국의 지정이 해제가 됐대 그럼 공사 다 끝나서 해제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조합도 함께 해산된 걸로 본다 그러면 싸다기 쳐야 돼 별개다 별개다 조합 해산은 정산이 끝나야 해산되죠 정비구역 해제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건 해산된 걸로 본다 이게 똑같이 틀리게 나왔다고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같이 해산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이것도 신경 써서 보시고 자 그리고 15번 한번 내려가 볼까? 정비사업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자 이전고시가 있대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고시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고시 하게 되면 이전고시를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지?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등기는 제3자한테 처분하려면 시행자가 마무리로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되지 그러면 그 전에 개인들이 가서 저당권 등 다른 등기 할 수 있나 없나? 안 돼요 다 다른 등기 제한입니다 시행자가 일괄 등기 해주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 할 수 없다 다른 등기 금지입니다 정리하시고 자 이건 어때요? 16번 다 한번 볼까? 자 시장구소득이 아닌 시행자가 밑줄거 봐 그럼 행정청이야 비행정청이야? 비행정청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대 돈을 안 냈대 그러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안 돼요 징수를 뭐 하는 거야? 위탁할 수 있다라고 써야 돼 이게 위탁이란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 시장구소득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자 위탁수술이 얼마지? 104 104 빡사 빡사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괜찮아 깜짝 놀랐네 뭐라고 했어 지금? 빡사라고 그랬나?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자 17번 별표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실 다음 날 만나보세요 다음 날 도정법이 지금 맞아 다음 날 있어야 돼 반드시 소멸시효 몇 년? 5년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두 번 나왔어요 시험에 자 그래서 도정법에서 청산금 소멸시효 나오면 다음 날 플러스 몇 년? 5년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됐고 도정법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게 가셨다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쉬게 가겠습니다